음악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대우조선의 양이 현대 LN 지혜원으로부터 초대형 LPG 운반선 두 척을 1845억 원에 수조했습니다. 이번에 수조한 선박은 거제도 옥포조선소에서 건조돼 2023년 4분기에 인도될 예정입니다. 대우조선의 양은 현재까지 초대형 원유 운반선 11척, 초대형 LPG 운반선 9척, 컨테이너선 4척을 포함한 총 24척 약 22억 천만 달러를 수조해 목표 77억 달러 대비 약 28.7%를 달성한 상태입니다. 대우조선의 양뿐만 아니라 한국조선의 양과 삼성중공업 등 국내 대형 조선 3사 모두 올해 연간 수주 목표치를 50% 이상 달성했습니다.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중간지주사인 한국조선의 양은 이달에만 18척으로 16억 4천만 달러 규모를 신규로 수조했습니다. 이로써 어제까지 총 86척의 선박을 수조해 계약금액이 72억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. 삼성중공업 역시 컨테이너선, 원유 운반선, 액화천연가스 운반선 등 총 42척을 51억 달러에 수주했습니다. 이미 연간 수주 목표의 65.4%를 달성했습니다. 조선업계는 조선업황이 슈퍼사이클 초입이었던 지난 2003년 초와 유사한 모습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. 한국조선해양 관계자는 상당히 많은 컨테이너선이 발주됐는데도 수요가 여전하다며 2003년 초 조선산업 시황이 슈퍼사이클에 진입했던 당시와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. 앞서 조선해온 시황 분석기관인 클락스 리서치는 올해 세계선박 발주량이 3,150만 CGT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. 이는 당초 전망치였던 2,380만 CGT보다 32%가량이 늘어난 수치로 코로나19 확산전인 2019년 2,910만 CGT보다도 발주량이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. 여기에 전 세계 각국이 선박환경에 관심을 가진 것도 국내 조선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. 국내 조선사들의 LNG선 기술력은 중국, 일본과 격차가 커 상대적으로 수주 경쟁에서 우월하기 때문입니다. 국내 조선업계가 오랜 침묵을 깨고 전 세계 바다를 힘차게 항해할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. 인포스탑 데일리 김현욱 AI 앵커였습니다. ED 10